Q. 시즌에 꼭 갖춰야 할 머스트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국의 아이들의 앨범에 나오는 저희 이런 옷 스타일이 캐주얼이죠. 캐주얼 룩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제국의 아이들. Q. 시즌에 꼭 갖춰야 할 머스트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희가 정두영 선생님을 처음 뵙는 거거든요. 평소에도 정두영 선생님을 관심 있게 지켜봐왔고 그래서 옷도 되게 관심 있게 봐왔는데요. 오늘 처음 실제로 뵙는 거라서 정말 기대가 되고 오늘 옷이 정말 안 봐도 예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. 정두영 선생님 옷 예쁘게 보고 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